안녕하세요. 3월, 4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 4월 강의는 5, 6월 강의를 앞두고 있는 그 전에 강의로서 한 중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시험에 나올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에 나올 것을 한 80% 정도 선에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사실 3, 4월 강의만 제대로, 그러니까 3, 4월 강의에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거의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6월 강의 심화 이론에서는 지금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건 5, 6월 강의는 고득점까지 생각해야 하는 강의가 되겠고요. 우리 나올 것을 한 80% 선에서 강의를 한다. 그리고 웬만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3, 4월 강의에서 다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공법은 양도 많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양을 줄여야 되고 숫자는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하여튼 암기하는 건 최소화시키고 이해 위주로 가셔야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하고 나서 반복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반복하는 방법은 올려놨어요. 제가 항상 하고 나서 핵심 내용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요약을 합니다. 그 부분을 1, 2월에 한 것을 이미 우리 헥커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장완석의 MP3 이런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좀 찾으셔서 1, 2월에 한 것을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들으셔야 되고 내용이 작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이 반복만 하시면 자연스럽게 안기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3, 4월 강의 말고 5, 6월 강의 최종 심화 이론 할 때는 5, 6월 강의를 최종 정량으로 다시 한 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5, 6월 달에 최종 올라가는 걸 가지고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 그 어려운 공법을 여러분들이 쉬운 공법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활용을 하시고 수업만 하고 수업만 하고 잘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걸음 만들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그 반복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법에 대해서. 자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지금 기초적인 건 다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각종 규제법을 각종 규제법을 공익으로 해서 사익을 규제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6가지 법률을 배우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에 외우는 게 공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일 처음에 외우게 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을 다루고 있는 도시개발법과 정비사업을 다루고 있는 도시 및 추구환경정비법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인 건축법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인 주택법 그리고 농지법 이렇게 6가지 법률을 부동산 공법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적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안 적었는데 우리 부동산 공법을 하기 전에 항상 행정체계는 기초를 먼저 잡아두셔야 됩니다. 행정청이 공유로 해서 규제하는 것이 공법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틀을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부터 역시 나가게 되면 우리 행정체계는 3단계 행정체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는 두 단계 아닙니까? 국가와 국가와 국가 바로 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을 자치하는 스스로 자치하는 단체로 줄여서 지자체라고 하죠? 국가와 관련해서는 각 부에서 각 부에서 각 부에서 국가위를 담당합니다. 각 부, 장관 등이 구체적으로 하겠죠? 국가 밑에 있는 지자체로서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서 3단계 행정체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 바로 밑에 있는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광역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밑에 있어서 조그만 지역을 담당하는 기초지자체로 나눠져서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3단계 행정체계라고 볼 수가 있고 광역지자체와 관련해서는 국가 바로 밑에 있는 것이 특별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광역시 그리고 도가 존재하죠. 특별시, 광역시, 도 이게 대표적인 광역지자체입니다. 물론 두 가지 더 있죠? 세종시를 얘기하는 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특별자치시, 세종시를 얘기하죠? 그리고 도중에서 제주도를 따로 의미하는 특별자치도가 존재해요.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도지만 하나의 도시처럼 국제자유도시처럼 취급하는 그러면서 특별자치도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자체로서는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자치도, 도가 있고 특별자치시, 자치도에서는 지방일과 관련해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자치시, 자치도지사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자치시, 자치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시, 광역시, 도를 특히 좀 충접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밑에 있는 기초지자체로서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존재하는 것이 따로 구라고 하죠. 구. 자치단체로서 구를 얘기합니다. 자치구라고 하죠. 보통 행정구가 아니고 자치구. 그런데 광역시 밑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시 밑에는 구만 있습니다만 광역시 밑에는 구 외에 광역시 밑에는 군도 존재합니다. 인천, 광역시, 강화군처럼. 그래서 광역시 밑에 구는 존재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광역시 밑에 있는 구처럼 취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군이고 도 밑에 존재하는 것이 도 밑에 존재하는 것이 시와 군이 존재합니다. 시와 군은 도 밑에 존재하는 거예요. 특히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보통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대도시라고 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는 대도시가 아니에요. 따로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라고 불려지지 도 밑에 있는 보통 시 중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를 따로 대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도시 시장에 대해서 따로 특별한 권한을 주고 싶을 때 이제 보통 시와 구별해서 대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 대도시 밑에 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부천시가 경기도 밑에 있는 부천시인데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거든요. 옛날에는 구를 뒀다가 지금은 구를 안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라면 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꼭 둬야 되는 건 아니고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데 대도시 밑에 있는 구는 자치단체로서 구가 아니고 행정구예요, 행정구. 자치단체라면 그 장과 의회의원을 스스로 지방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여기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가 자치단체로서 자치구라고 하지. 대도시 밑에 있는 구는 이 구랑 달라요.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대도시에서는 대도시가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지 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랑 착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3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광역시 자체가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자치도, 도 길기 때문에 그걸 줄여서 부를 때 법에서는 시도라고 줄여 부릅니다. 시도. 이거는 순서로 그냥 시군구라고 얘기를 하죠. 시군구. 그래서 시도에서 시는 도급 이상에 대한 시를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를 얘기합니다. 자치도는 도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줄여서 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시라는 것은 군구급에 해당하는 시이기 때문에 보통의 군구급에 해당하는 도 밑에 있는 보통의 시를 얘기한 거. 이렇게 좀 구별을 해 두시고 여기 각 부장, 여기에 장은 그대로 붙이면 돼요. 여기는 각 부장관, 중앙정변장이라고 하죠. 각 부장관, 특별시장, 자치시장, 광역시장, 자치도, 도지사, 시도지사, 구청장, 군수, 시장군수, 대도시시장, 시장군수, 구청장. 국가열과 관련된 것은 국가를 책임지는 각 부장관이. 지방일은 지방행정청장이 지방일을 차려야 하는데 지방이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방일 중에서는 좀 더 큰일은 큰 사람이 시도지사급이, 좀 더 작은일은 시장군수, 구청장급이 다른 사람은 아니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각각 공법에 있어서 어떤 행정청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 틀 속에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면 이해를 하셔서 좀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이런 틀 속에서. 이게 3단계 행정책이고요. 자, 이제 국개법을 본격적으로 우리 20페이지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일단 기본서를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약서를, 요약서를 제가 요약서 만드는 것은 저는 기본서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요약서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서를 대체하는 수준으로 만들 것이거든요. 요약서도 좀 더 요약을 적게, 요약을 해서 젖 줄이게 되면 기본서를 하면서 요약서를 보충으로 이런 단계가 되는데 제 요약서는 대체하는, 기본서를 대체하는. 그래서 조금 단순 요약은 아닙니다. 그냥 서술형으로 기본서처럼 요약을 했는데 기본서를 안 봐도 되는, 요약서만 봐도 되는 그런 식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보통 요약서를 5월달로 예상을 했습니다. 5월달부터 요약서로 하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공법이 개정되는 것 때문에 가능하면 개정되는 것을 최후까지 반영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늦추려고 했는데 조금 더 빨리 좀 내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바꿨어요. 최근에 개정된 것도 다시 반영하고 나중에도 반영되는 건 어차피 개정되는 건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5월달에 가나, 3월달에 빨리 만드나 10월 시험보기 전까지 개정되는 것은 다 시험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땡기기로 했습니다. 이왕 반영할 거. 그래서 아직은 지금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도 서로 간에 출판하는 곳 쪽과 교정인이 뭐니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안 나와요. 당장은 안 나오지만 나오는 대로는 요약서 중심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을 때도 다시 얘기하고 가능하면 빨리 내도록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일단 우리 기본서 페이지로서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회법. 우리 국토계획법이 공법에서는 가장 기본법인데 국토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국토를 계획하고 이 계획한 것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토를 계획하고 잘 이용하고 있는 계획과 이용을 담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이것이 공법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것부터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항상 법률 들어가기 전에 이 법에서 어떤 것을 다루고 있는지 그 체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대단한 건 아니고 큰 줄골입니다. 계획파트와 이용파트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계획이 순세로 나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이게 나오고 나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배우게 돼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이게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민을 구속하는 구체적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배우게 돼 있어요. 이 계획이 국회법이라는 대표적인 세 가지 계획이 바로 이 계획이 되겠습니다. 광역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정해놓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 방향 범위 내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계획 절차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내용이 국토의 이용과 관련해서 관리계로 결정하는 내용 다섯 가지가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계로 결정하는 내용 다섯 가지에는 첫 번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분류인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제 쓰임자에 따른 용도지역제 용도지역을 보충할 때 보충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용도지역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서는 용도구역제 쓰임자에 따른 용도구역제 구역제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로 결정하는 용도구역으로서는 다섯 가지 구역만 존재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구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존재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고 다섯 가지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되겠습니다. 보통 법에서는 용도구역으로서의 궤도지수 네 가지가 나오고 여섯 번째 내용으로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옵니다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중에 예정에서 들어가서 그렇지 용도구역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 내용과 여섯 번째 내용을 합쳐서 용도구역으로 이렇게 다룬 겁니다. 그 다음에 지역지구구역이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우리 살아가는데 기반이 되는 시설을 어디다 설치하고 설치한 것을 정비하고 개량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 성장할 때 어디를 도시개발하겠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등을 얘기하는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네 번째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게 만드는 정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어떤 행위자나 얼마나 풀어줘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것까지 다섯 번째 내용이 되고 이것이 관리계획 끝나고 나서 순서대로 쭉 진행이 됩니다. 거의 국계법의 이 내용 자체가 한 70% 정도는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이게 이용가능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관리기획을 열차하는 내용이 다 끝났다 그러면 다 끝났다 그러면 또 다른 이용과 관련해서 관리기획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또 다른 하나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개발행위 허가제입니다. 일정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허가를 받고 와라. 개발행위 허가제. 이것이 관리기획과 상관없는 내용 중에 하나. 이것이 계획. 이것이 큰 이용파트죠. 이용파트입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제에서는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 허가 대상 여부 구별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허가 기준과 허가 기준 및 절차. 허가 기준 및 절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이고 개발행위가 지속이 돼서 인구가 늘어났을 때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한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만 따로 얘기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설부당구역 이런 것들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설부당구역은 개발행위 허가제에 나오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구역자 들어가지만 관리구리 허가제는 용도구역에 나오는 다섯 가지 구역과는 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기반설 설치와 관련해서만 되는지 안 되는지와 관련해서 나오는 이 두 가지 구역은 개발행위에 허가제에 나오는 구역입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이제 이거 용어부터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21쪽 용어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용어부터 들어가는데 가장 기본이죠, 용어가. 먼저 용어 들어갈 때 우리 이 계획의 용어가 먼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 도시군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둘을 합쳐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기본과 관리를 빼면 도시군계획만 남죠? 이 둘을 합쳐서 도시군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속에는 이 두 가지 계획이 존재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는 말은 도시계획 앞에 광역이 붙어 있어요. 광역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시군계획이고 광역은 도시군계획 앞에 광역이 붙어 있는. 그래서 먼저 이거를 분석해 본다면 도시군계획은 우리가 봤을 때 도시 또는 군에 대한 계획을 얘기하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계획을 아니고 지방계획이 한 종류인데 이 도시군이 무엇에 줄인 말이냐. 우리 지방계획은 이걸 보고서 어느 행정구역단을 수립할 것인지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지방이 하나로만 구성이 됐으면 우리가 편하게 그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방계획을 만들면 편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지자체가 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 국가계획이라면 지방 차원에서 하는 지방계획은 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다 만들 수는 없고 어느 지자체를 단위로 만들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지방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상으로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됩니다. 너무 좁으면 통일적으로 계획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너무 넓어도 너무 넓다면 그 지방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게 오히려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경기도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경기도 안에 수많은 시군이 있는데 시군별로 독자적인 어떤 특색이 있지 경기도 전체로서 어떤 아우르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다. 적당한 면적, 적당한 인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항상 이 단위로서는 여기 행정청의 모든 걸 다 하듯이 자치시, 자치도 단위로는 이 단위로만 아직 더 나눠지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할 것이냐, 구단위로 할 것이냐, 도단위로 할 것이냐, 시군 단위로 할 것이냐. 군은 너무 좁아서 안 됩니다. 구, 군 단위로는 안 만들어요. 너무 좁아서, 너무 좁아서. 보통 우리가 면적을 따지게 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만 특별시 광역시는 면적상으로는 도 밑에 있는 시군 면적과 비슷하거든요, 규모가. 군은 너무 좁고 그래서. 도는 너무 넓어서 안 되고, 너무 넓어서 안 되고. 지방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특별시 단위로, 광역시 단위로, 도 밑에는 시 단위로, 군 단위로 만들어요. 도 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구 단위 계획은 없어요. 지방계획. 그래서 이거를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자치도, 시, 군 단위로 지방계획을 만들 것이다. 길죠? 다 쓰기 힘들죠? 그래서 저거를 줄인 말이 도시군이에요. 분명히 도시군에서는 군은 도시라고 얘기 못하지 않습니까? 군을 누가 도시라고 합니까? 그래서 군은 바로 특광시군에서 군을 얘기하고 나머지가 다 도시를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 도시, 도시 이것도 국제자유도시처럼 지급한다 그랬죠? 이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자치시, 광역시, 자치도, 시를 줄여서 도시. 그리고 군은 군. 결국 도시군 계획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는 이렇게 표시하고 합니다. 시군에 대해서 만드는 게 도시군 계획을 얘기하고 이 도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게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이 특광시군에 대해서 구체적인 특광시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도시군, 군계획이 하나의 특광시군을 전제로 한다면 앞으로 광역, 너른 지역, 너를 광역자, 지역역자 아닙니까? 광역이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둘 이상의 특광자치시, 자치도 시군에 관련되는 것을 너른 지역광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게 광역인데 구체적으로 광역도시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광역으로 할 것이냐? 이 중에서 어디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것이냐? 지정된 곳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역계획권이라는 말이 광역계획, 즉 광역도시기획을 수립할 권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도시군 계획은 기존에 있는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 도시기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만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되는 특수한 계획이기 때문에 어디를 대상으로 광역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땅을 광역계획을 수립할 권역,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비로소 지정이 됐을 때 여기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놨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광역도시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기를 얘기할 때는 항상 광역계획권이 먼저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고 나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권해지정과 계획수료를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에서는 그대로 기존에 있는 특광시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계획수립을 방문하면 되고요. 이렇게 틀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먼저 광역도시기의 뜻을 보시면 1번에 광역도시기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광역계획권이 나와 있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땅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고 뒤에 나옵니다. 이게 지정돼 있으면 여기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놨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기라고 얘기합니다. 도시군계획도시구활에 나와 있죠? 도시군계획에서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특별시 광역시지 구단이 없죠? 자치시, 자치도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시군단이지 도단이 없습니다. 구X고 도X예요. 시군, 특광시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군에서도, 군에서도 이게 보통 도 밑에 있는 군을 얘기하지 괄호 속에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구처럼 취급해야 되고 구단이로는 수립을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군의 개념에서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는 거. 보통 도 밑에 있는 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제외. 이것부터 좀 정확하게 하시고 이런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두 계획을 합쳐 부르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 부르는 개념이 도시군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다시 세 번째 나오죠? 특광시군 똑같고요.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종합계획 밑줄. 예를 들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관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성격이 같아요. 차이점이 종합계획이냐 아니냐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애초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세 가지 특수 목적이 존재해요. 그래서 광역계획을 지정하는 그 특수 목적에 따른 방향만 제시할 것이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특광시군의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종합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광역을 종합계획이라고는 안 합니다.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의 차이점입니다.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고자 만드는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침이 되기 때문에 관리계획 수립하는 사람은 기본계획에 맞게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그 아래에 나옵니다. 용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군 관리계획 용어는 가장 많이 냈고요. 관리계획의 내용 다섯 가지는 체계를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1, 2월 강의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그림까지 그러면서 특광시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건지 그림까지 그러면서 설명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그림 그릴 때는 아니죠. 도시군을 상상하시면서 도시군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광시군의 개발정비 보존에서 수립하는 토지형 교통 환경 등에 대한 다음에 구체적 계획을 말하는데요. 다섯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도시군, 특광시군은 어느 곳이나 일단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거의 안 사는 곳으로 나눌 수가 있고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라면 건물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집, 상가, 공장 크게 물건을 생산하는 공장, 물건을 소비하는 집, 중간에 유통을 담당하는 상가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하고요.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곳에는 주로 상과 강이 존재하고 농과 밭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상상해 보시면 거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1번 용도지역지구의 지정변경이에요. 용도지역이 가장 기본적 분류로서 도시군을 관리할 사람은 기본적 분류 4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도관농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4개 지역으로 나누는 게 가장 기본적 분류가 되겠습니다.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관농자 4개 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맞는 행위지안을 하는 거 용도지역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부가적 분류로서 꼭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정을 하라. 그래서 용도지역이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과 지역을 보충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그다음에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할 필요가 되지는 않은 용도구역제가 있죠. 우리 책에서 2번과 6번을 합쳐서 쓰임새에 따른 용도구역으로 제가 합친 겁니다. 그리고 앞글자를 따서 용도구역으로서는 개발재앙구역의 도시자연공개의 도, 시가와 정교육의 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수, 그리고 6번의 입지구제 최소구역과 입지구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는데 입. 그래서 개도시에서, 개들이 사는 도시, 개도시에서 수입한다. 개도시 수입. 이렇게 두 번째를 따뜬 게 용도구역제예요. 이 용도구역의 뜻 자체는 나중에 용도구역제에서 나오지. 용어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지구구역제 이렇게 도시군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지역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지구를 지정하고 용도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용도구역을 지정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도시군에 있는 토지는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성격에 따라 이게 지역지구구역제입니다. 이렇게 지역지구구역에 따라 땅의 성격에 맞게 토지를 관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개인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사회생활에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것이 3번 기반시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시설, 여러 가지 기반이 되는 시설을 설치해줘야 도시군은 돌아갈 겁니다. 기반시설. 그 다음에 이 기반시설 설치 이거 다음에 나오는 것이 개발사업, 정비사업인데 이건 도시가 성장할 때까지 대비해서 예를 들어 도시의 인구가 늘었다면 어디를 새로 도시개발을 할 것인지 기존에 개발된 것을 부수고 다시 정비사업을 어디다 할 것인지 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도시가 성장할 때까지 대비한 이 정도면 도시군은 기본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런데 3번의 기반사 설치 아니면 4번의 도시발사업,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땅에서는 이걸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땅인데 해야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장치 지구 단위로 수립하는 지구 단위계획이 필요한데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 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번에 따라서 지구 단위계획 구역을 어디다 지정하고 변경할지 지구 단위계획이 들어서 있으면 지구 단위계획 구역에서는 3년 내 지구 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 단위계획 내용까지가 관리계획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군은 충분히 관리가 되는 관리계획 내용 다섯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계획 내용 중에 그 아래 지구 단위계획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지구 단위계획은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일 작은 거 크게도 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을 때 동네마다도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해기전을 풀어줄 필요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지구 단위계획은 좀 작은 것으로서 주로 어느 곳을 개발하고자 주로 개발하고자 보존보다는 개발하고자 수립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군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라고 바꾸면 틀립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면 수립 대상이 아까 도시군, 특광시군을 얘기하죠. 특광시군 전부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 특광시군의 일부를 개발하겠다. 특광시군의 일부. 서울시 전역이 될 수가 없고 서울시의 일부에 대해서 하는. 그래서 이거 일부를 좀 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전부라고 바꾸면 틀립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광시군의 일부에 대해서 나머지는 개발하겠다는 뜻으로 도시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계산하고 양호량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해서 수립하는 도시공 관리계획을 지구 단위계라고 따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넘겨보시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는데 이거는 구역 중에 하나인 입지규제 최소구역만큼은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됐을 때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관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의 용도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공 관리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별 얘기가 없습니다. 별 얘기가 있는 것이 고아리의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 우리 살아가는 데서 기반이 되는 시설. 쭉 있습니다. 일단 동그라미 1번에 0이의 한 종류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2번까지도 하시면 좋겠지만 동그라미 1번 수준에서만 제대로 해놔도 문제는 풉니다. 동그라미 1번에 0이의 한 종류, 0이의 한 세 분 종류까지도 해두셔야 돼요. 일곱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 살아가는 데 기반이 되는 시설을 비슷한 종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통해서 하셔야지 이걸 하나나 외울 수는 없어요. 단, 이름 가지고 종류를 느낌을 잡으시되 비읍번과 시읍번 이거는 헷갈리기 좋으니까 이거를 좀 더 신경 쓰시고 나머지는 그냥 느낌 잡는 이런 식으로 자, 우리 기반시설의 종류를 보시면 기억분에 교통시설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종류 중에서 시설자가 나오면 이거는 기반시설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시설 앞에 교통이다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어디에 교통에 관련된 시설을 모아놓은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수많은 기반시설에서 교통에 관련된 거 다 모아놨습니다. 도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도 교통에 관련되어 있죠? 주차장, 차가 다닐 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자동차 건설기계, 검사시설. 주로 차에 관련된 거, 교통시설에 관련된 거, 교통시설에 관련된 거. 이게 교통시설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교통에 관련된 건 모아놓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교통시설 다음에는 공간시설이 나오는데 이거는 교통이랑 관련이었고 어떤 공간을 이루는 시설, 공간을 구성하는 그런 시설로서 완전히 구별이 돼요. 넓은 광장, 넓은 광장, 아니면 공원 같은 경우도 건물 못 짓게 하고 여러분들 산책할 수 있는 공원, 넓은 공원 아니면 녹지 공간, 녹지, 유원지라든지 공공공지 공공목적으로 건물 안 짓고 남겨놓은 땅, 공공공지 어떤 공간을 이루는 시설로서 교통과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공간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이 또 나와요. 유통공급 아니, 유통공급에 관련된 거 다 쭉 모아놨습니다 우리 유통공급에 관련된 것도 교통이랑 분명히 구별이 되고 큰 공간을 이루는 공간시설과도 구별이 돼요 그럼 유통공급에 관련된 것만 모아놓은 거 그러니까 유통공급에서 유통이 유통업무지설을 얘기하죠 그다음에 각종 공급시설, 수도, 물을 공급하고 전기를 공급하고 가스를 공급하고 열을 공급하는 각종 열공급 설비 방송통신시설이 전파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여기 들어가고 공동구라고 좀 이따 내용 나오지만 이 공동구가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이 공동구에 주로 들어가는 게 전기, 가스 등 수도 등 하수, 수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유통공급에 관련된 것이 공동구에 대부분 들어가거든요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구도 유통공급에 들어갑니다 시장 물건을 공급하는 시장, 유류시설, 송유설비, 기름을 공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유통공급, 다 공급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그래서 교통도 아니고 공간을 이루는 큰 공간도 아니고 유통공급도 아니고 주로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건물 하나에 불과한 거 따로 건물 하나, 공공문화체육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학교, 학교, 공공청사, 공공목적인 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로 공공목적인 어떤 건물 안에 불과한 거 공공문화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제시설이 재해를 막는 시설 막을 방자, 재해제자, 재해를 막는 시설을 다 모아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방제시설에는 처음에 나오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만 방자가 없이 나머지는 다 방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별은 쉬워요 그런데 특히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방자는 없지만 하천이나 유수지, 저수지는 재해 중에서 수재를 막는 시설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방제시설이 들어갑니다 하천이 잘 정비가 돼 있어야 유수지라고 물이 일정 수위를 넘으면 따로 저정되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는 아실 것이고 이런 것이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천의 범람을 막기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수재를 막기 위한 방제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거 외에는 화재를 막는 방화설비, 바람을 막는 방풍, 방수, 모래를 막는 사방설비, 조류 피해를 막는 방조 다 방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방제시설 그 다음에 주의할 것 중에 보건 위생시설은 보건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것 그래서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보건 위생시설인데요 여기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위설 종합의료위설이 보건 위생이 되는 건 당연한데요 장사시설과 도축장처럼 사람 죽음에 관련되어 있는 장사시설 장사시설이면 사람 죽음에 관련된 건 다 생각하시면 돼요 묘지라든지 화장장이나 화장하고 나서 납고를 하는 봉안당이나 이런 게 다 장사시설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소대주지 않는 도축장 같은 거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게 여기다 들어간다는 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장사실이나 도축장 같은 경우는 이 죽음에 관련된 시설일수록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전염병 예방을 막고 산 사람의 건강에 보건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보건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적으로 따지는 시설에 죽음에 관련된 시설인 장사시설, 도축장이 여기 들어간다는 거 주의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기반설 중에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기초시설이 존재합니다 특히 여기 하수도 그리고 맨 끝에라는 폐차장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 일반 수도라면 상수도, 수도 같은 거 디귿번에 유통공급 시설이 들어간 겁니다 물을 공급하는 시설 아닙니까? 거기랑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수도예요 하수도는 쓰고 남은 물인 하순물을 처리하는 게 하수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쓰라고 공급하는 유통공급이 될 수는 없고 이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환경기초에 들어가는 게 하수도입니다 수도 앞에 하자가 붙어 환경기초예요 그냥 수도는 유통공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폐기물 처리나 재활용이나 이런 거 당연히 환경기초고요 빗물 저장 이용 시설? 빗물을 저장을 해서 이용을 하면 그만큼 일반 물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빗물 저장 이용 시설도 환경에 들어가고 수제로 오염방지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폐차장도 교통시설과 헷갈리지 말라고 따로 주의하라고 한 겁니다 자 우리 폐차장은 차에 관련된 게 대부분 다 교통시설 하는 게 있습니까? 차에 관련된 것이? 그런데 우리 폐차장만큼은 폐차되는 차를 갖고 어떻게 교통에 이용하겠습니까? 폐차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기초에 들어간다 이런 거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항상 쭉 mp3에서 들으시면서 평상시 익숙하게만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동그라미 2번에 몇 가지는 도로와 자동차장과 광장은 다시 세분할 수 있는 것들은 영에 따라서 다시 세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냥 느낌대로만 찾아서 충분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슬쩍 한번 보시든지 안 보셔도 상관없고 위에 것만 잘해도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도중계획시설이 나와요 도중계획시설이라는 용어 뒤에는 시설자가 붙어있고 그 앞에 시설 중에서 도시군계획이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시설과 자, 우리 이 얘기는 아주 여기서 쓰기 때문에 자,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도중계획시설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도중계획시설 이것만 또 다시 써드리면 1, 2월때는 제가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만 이 시설은 기반시설의 줄임말이고 기반시설의 줄임말이고 시설 앞에 붙어있는 게 도중계획이에요 그런데 도중계획이 원래는 아까 배웠듯이 도중계획과 도중관리계획 둘을 원래 합쳐서 도중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이지만 항상 이것이 시설을 수직하기 때문에 이 뒤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원래 도중계획이 둘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시설과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기반설은 관리계획 내용이지 여기서는 방향을 장할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지역을 보고 해석을 하시니까 기반설 중에서 특히 뭐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써놨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반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게 관리계획 내용이 된다고 해서 모든 기반설을 도시군관리계획 세워서 설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작은 기반설 건물 하나에 불과한 조그만 기반설은 관리계획 세우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예외들 존재해요 중요한 기반설 정도만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설 중에서 특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설치하고 결정이 된 시설을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 시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조그만 기반설은 관리계획 결정 안 하고도 즉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닌 시설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주가 되겠죠 그래서 기반설 중에서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따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끝난 상태의 시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광역시설이 나옵니다 광역시설은 기반설 중에서 광역에 관련된 걸 얘기해요 우리 광역은 두리상의 특광시설에 관련된 것이라고 항상 생각하시라고 했으니까 둘로 구성되지만 다 두리상의 특광시설에 관련된 시설을 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반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시설을 말한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리상의 특광시군에 관할국에 걸치는 시설 기본적으로 걸쳐 있어야 광역시설이 되는 걸 얘기하죠 도로, 철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도로, 철도 넓은 광장도 걸치는 걸 전제로 하지만 도로, 철도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고양시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가 있다 이 도로 같은 경우는 걸쳐 있어야지만 광역시설이 되는 거예요 걸치지 않으면 두리상의 서울특별시와 고양시에 관련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만 있는 도로 그것이 고양이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고양시에만 있는 도로? 그게 서울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서울과 고양을 걸쳐 있어야 관련되는 이것이 걸쳐 있는 시설이 되고요 꼭 걸쳐 있어야지만 광역이 되는 건 아니고 동그라미 2번에 두리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시설 이거는 걸쳐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한 곳에 존재하지만 어느 한 곳에 존재하지만 공동으로 이용하는 관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시설은 개념상 걸쳐 있어야 되는 것과 공동 이용하는 시설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얘기하다 공동 이용하는 시설로서 되는 것이 항만공항이에요 항만이나 공항 같은 거 우리 인천항, 인천공항 같은 거 인천에만 존재하지만 두리상의 특광시군이 공동이와는 관계에 있어서 광역이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역시설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를 다 얘기한다 꼭 걸쳐 있어야지만 광역시설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동구가 나와요 공동구로는 아까 기반설 중에서 유통공급에 관련된 시설로 보셨는데 공동구에서 구자가 구거, 또랑, 또랑 구자라고 했죠? 그런데 지하에 설치하는 건데 주로 도로 밑에 도로 밑에 도로를 따라서 쭉 지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걸 얘기합니다 왜 만들어 놓느냐 각종 지하 매설물, 지상에 미관 해치는 것들을 각종 지하 매설물, 전기, 가스, 수동의 그런 설비를 안에다가 싹 지하의 공동구에 집어넣으면 지상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구라는 말을 분석하면 구가 또랑, 또랑인데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게 한 구거 공동으로 수용하게 한 또랑이다 공동구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회사, 전기, 가스, 수동의 공급설비나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각종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제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하에 설치합니다 각종 공동 수용하면서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공동으로 하고 해요 그 다음에 도중기획시설 사업이 나옵니다 도중기획시설 사업은 아까 배웠던 도중기획시설에다가 사업자만 붙인 거예요 여기다 사업자만 붙였죠? 사업자, 사업자만 따로 붙였습니다 그러면 아까 배웠던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 있을 때 결정까지만 되고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결정된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사업 자체를 도중기획시설 사업이라고 해요 도로를 만약에 도중기획시설로 결정을 했다 그럼 도중기획시설로써 도로가 되죠? 그 도로를 직접 건설하는 사업이 도중기획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도중기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 자체를 도중기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말과 또 구별해야 되는 게 옆에 페이지에 도시구은 계획 사업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 말을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 말과 구별할 것 중에 도시구은 계획 사업은 뭐냐? 이거는 도시구은 계획에다가 사업자가 붙었잖아 사업은 그 일을 자체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건 도중기획사업, 아까는 도중기획시설 사업이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분석하면 역시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도시구은 기본계획이 도중계획이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의미합니다만 구체적 사업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기본계획을 얘기하는 건 사실상 아니고 관리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분석하면 도시구은 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구은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내용, 우리 배웠던 다섯 가지 내용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거 다 찾으면 도중기획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예요 용도지역지구구역은 이 지역지구구역을 분류해 놓고 여기에 따른 행위제안만 정해낼 뿐이지 어떤 사업을 여기 있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행위제안만 정해놨을 뿐입니다 그런데 기반수료와 관련해서는 도중기획시설 사업이 있었고 그러면 도중기획시설 사업은 도중기획사업의 한 종류가 되는 거죠 이거는 결정했으면 사업을 해야만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사업도 결정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막 시료 이런 게 나오죠? 뒤에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것도 개발사업, 정비사업도 사업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지금 도중기획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도중기사업의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이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행위제안만 풀어주는 것이지 행위제안만 풀어주는 걸 정해놨지 구체적 사업은 여기에 따라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사업은 아니에요 이건 사업이 아닙니다 이 둘에 관련된 것만 도중기획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중기획시설 사업은 도시구원계획사업의 한 종류가 되는 겁니다 둘의 관계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관리계획 중에 도중기획사업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적인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도중기획시설 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공적개발행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개발행위 허가제를 할 때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될 개발행위라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될 개발행위라는 것은 사적개발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이 개발행위는 공적개발행위인 도시구원계획사업에 의한 것은 도시구원계획사업에 속하는 세 가지는 제외하고 하는 거예요 제외하고 이 도중기획사업에 속하는 세 가지는 이거는 개발법에서 정비법에서 나름대로 사업 절차를 정하고 있고 이거는 국회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든요 보통의 허가보다는 훨씬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이 세 가지 사업은 해야 됩니다 이건 공적개발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개발행위 허가제는 도시구원계획사업이 아닌 기타개발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국회법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때 크게 둘로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적개발행위냐 사적개발행위냐 공적개발행위라면 도시구원계획사업 그 공적개발행위라면 도시구원계획사업이 아닌 것을 사적개발행위를 허가받으라는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시구원계획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도시구원계획사업에다가 시행자가 붙어 있으니까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말 그대로 도시구원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이 각각의 법에서는 시행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공자랑 다른 개념이죠 시행자는 자기 채위로 사업을 맡아 하는 사람을 시행자 시공자는 공사를 실시하는 사람이 시공자이기 때문에 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면 시공자는 직접 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행자가 다르고요 공공시설 개념이나 공공시설이 그럼 이거는 시설은 기반시설의 줄임말이고 그 앞에 공공이 붙어 있으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특히 공공성격이 있는 것을 따로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웬만한 기반시설은 거의 90% 이상은 공공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중에서 예외적으로 공공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 개념이 따로 있어요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의 0이 자란 다음에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도로나 공원, 철도, 수도는 행정책이나 비행시설은 누가 만들었든지 간에 민간인이 만들었더라도 자체로 공공성이 뛰어납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반시설에서 공공용 시설을 얘기하는데요 다음에 공공용 시설이라고 해서 1번에 항만공항 광장 쭉 적어놓고 동그라미 2번에서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그 밖의 국토교통부로 0이 저항해서 국토교통부로 0이 저항한 시설 중에서는 일정한 장사 시설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규칙이니까 장사 시설도 들어가 있지만 주차장, 특히 주차장, 저수지도 있고 장사 시설도 있지만 특히 주차장은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공공설이 된다라고 해서 이 느낌이 제가 대부분의 기반설이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누가 설치했든 상관없이 웬만한 것은 동그라미 2번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부분은 그냥 누가 설치한 상관없이 공공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이라면 행정청 국가지자체가 설치하는 것만 전제로서 공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주차장, 주차장, 상대적으로 도로, 공원, 철도 이런 것보다 얼마나 작습니까 주차장이 저수지도 작게 큰 것도 있지만 시골 가면 저수지도 작은 것들 많거든요 장사 시설이라고 해서 화장장, 봉안당 이것도 도로, 철도, 항만공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훨씬 작아요 그리고 작으면서 작으면서 주로 민간인들이 자본투자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게 이런 것들 작은 기반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차장 중에서는 예를 들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은 공공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행정청에 설치를 안 하는 민간이 설치해서 영업하는 게 주차장, 화장시설, 장사시설, 저수지도 민간이 이렇게 따로 설치해서 조그맣게 설치해서 하는 거 이거는 기반설은 들어가지만 공공설은 아니다 그래서 공공설 구별할 때는 동그라미 2번을 가지고 행정청에 설치하는 것만 전제로 한 거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다른 건 다 공공설이 되니까요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서 좀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